한국국토정보공사 선큼 선큼 밀어붙입니다. 스피드공부 B&K. 서점을 던지는데요. 가수! 동점 상황에서 석점 시내입니다. 지난 호수에 맞이군요. B&K 4개째. 오, 지난 호수에 석점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페이스라인, 보관 보이는데요. 들어갈까요? 지란의 베이비 훅 성공합니다. 오늘 박지수 두 번이라고서는 지란의 타이밍. 자, 줘야죠. 띄워줍니다. 어렵게 받았어요. 들어갑니다. 박지수. 앤드원. 앤드원 플레이가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박지수 선수. 들어갔습니다. 또 전차. 자, 6점 부쳐 나갔습니다. 넘어옵니다. 파운드다운. 3초. 2초. 이소희. 블랑입니다. 0.7초가 나왔습니다. 한 10명이 보이는 것 같네요. 대단합니다. 인사이드 골밑. 이번에도 미닝 블랑이 나왔습니다. 강혜 선수의 블랑이 나오면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81대 79. 이제 7분 나와 있고요. 신지현, 양인형 스크린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가 따라 묻은 상황. 신지현이 돌파를 쉬던 지만 없습니다. 신지현의 움직임. 볼 받았어요. 그대로 쏩니다. 아, 이 볼을 건네봤는데 수비를 이미 하나 따돌렸어요. 수비는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하나원큐에서 공격만 좀 성공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정현의 슛 안 들어갔어요. 다시 정혜인. 아, 좋아요. 역전의 하나원큐. 오늘 정혜인 선수는 기대만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역 수비. 나윤정이 또 한 번. 또 한 번. 나윤정입니다. 아,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우리은행 3대 2 상황. 오른쪽 건네주고요. 박혜진, 박혜진이 석점을 꽂아먹습니다. 우리은행의 석점포가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리바운드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팀 단비. 강유리. 스텝백. 강점 선거. 이주현의 수비 선거. 이명관 오른쪽으로 줍니다. 잘 받았습니다. 뚫어냈습니다. 강유리. 뚫어내면서 상대방 측까지. 핸드 원. 아, 오늘 국민이 길명한데요. 대충 오면. 벌써 올라갈 수도 올라가고. 그게 안 되면 스텝 잡아서. 섬하우스를 주라고. 어, 어. 해봐. 괜찮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어, 마음놓고 한번 해봐. 이해난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짧게 빼주고요. 다시 받았습니다. 쏘입니다. 두 점 성공. 의도했던 공격은 아니게 됐지만. 네. 김단비 선수가 주고받는 플레이와 잘 연결됐네요. 답은 23초. 윤예빈. 베이스라인. 이에난. 이야. 아, 네. 김정은이 헬프 가나요? 석점이었습니다. 한채진. 오, 콩이라. 석점 들어왔고요. 이제 두 점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은행. 외곽 나옵니다. 김소니아 돌파. 스텝 박범 올림픽. 아, 네. 석점. 석점. 경기 원점. 주술주중하지 않는 신한은행 선수들이고요. 던집니다. 최이샘. 아아아아아아악. 나타납니다. 우정 뒤져있는 우리은행. 중심이 던지는데요. 석점. 갑니다. 이 변장점 두 개의 석점. 최이샘. 최이샘 선수입니다. 최이샘. 53 대 39. 자, 또 걸렸나요? 강희슬. 3포인트. 가운데 연장 박지수. 얼음적 볼 돌아갑니다. 최이샘. 최이샘. 연속 세 개의 석점. KB스타즈. 연예술 속에 최이샘는 하나. 최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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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지금 슛 터치가 상당히 어려운 터치였는데 이럴 때 한 번 별명 한번 불러줘야죠. 크리스탈 앤드 웜. 던져볼 수 있을까요. 2초 남았는데요. 김남비가 선수입니다. 버져비터. 버져비터입니다. 김남비. 와. 김남비 선수가 역시 스타는 스타입니다. 그렇죠. 김남비 선수의 약간 행운 섞인 슛도 마지막에 나오면서 분위기 자체가 정말 화끈어 올라갔습니다. 하프라인에서 한 두 걸음 조금 더 던져서 날아가면서 툭 던진 공인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